대한 예수교장노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예장 백석총회 임원진과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업별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앞으로 행사를 점검했습니다.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45주년 기념사업은 백석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은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오는 20일 백석인 한마당과 7월 총회관 헌당식, 9월 45주년 기념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